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직급 달성. 끝이 아닌 시작. 직급 달성은 과연 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직급 조정을 하고 난 후에는 내가 어떤 걸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에터미를 시작했을 때 계속 세일즈마스터 유지를 했다고 했잖아요. 노트를 보니까 2013년 4월 10일에 처음으로 센터에 출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4월 16일, 그러니까 4월 하반기죠. 하반기부터 세일즈마스터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5월 상반기 유지, 5월 하반기 유지, 그리고 6월에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갔는데 아무도 저한테 가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센터 출근을 하면서 마케팅 플랜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마케팅 플랜을 보니까 세일즈마스터는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하면 세일즈마스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먼저 에터미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참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한쪽에서 매출이 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만 하면 세일즈를 갈 수 있는데 저는 이미 좀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물론 한쪽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처음에 집에 이제 물건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에터미 사업을 할 건데 에터미 물건을 전부 다 써보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집에 바꿔야 될 물건들을 쭉 써봤어요. 물론 지금처럼 300여 가지, 400여 가지 물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는 한 30여 개가 채 안 되게 물건이 있었거든요. 전 제품을 다 사려고 보니까 세일즈마스터 가하고 조금만 더 사면 되겠더라고요. 그냥 스폰서이신 저희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세일즈마스터 도전을 했어요. 그냥.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세일즈마스터 도전했죠. 그래서 제가 세일즈마스터 도전하고 있다고 말하니까 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스폰서님이. 그래서 집에 필요한 물건 사려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팔아야죠. 세일즈마스터 하면은 50만 원 더 나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에 했어. 그러면 후원수당은 8번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30대 38번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름 안에 하고 한 달 동안 팔아. 그럼 후원수당은 똑같은데 보너스로 직급수당 또 나오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차피 물건은 팔아야 되는데 내가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세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일단 사놓고 팔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보너스가 더 나오니까. 어차피 두 달 걸려서 내가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해낼 수 있다면 15일 동안 그만큼을 사서 두 달 동안 파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일즈마스터 도전을 했는데 집에 필요한 거를 하나씩만 사놓는 게 아니라 누가 주문하면 빨리 갖다 주려고 한 3, 4개씩. 그때는 또 이제 에이전트 총판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4개씩 사야 쌌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물건을 살 때 비싼 가격으로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4개 값으로 이제 싸게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건을 4개를 맞춰서 구매를 해놓다 보니까 별로 안 팔았는데 세일즈마스터가 됐어. 우리 집에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세일즈마스터 가고 나서 다 팔고 또 가야지 했는데 일단 집에 물건이 조금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간 거예요. 5월 상반기에 또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저희 집 앞에 있는 분 이제 가게 하시는 분들을 컨택을 하면서 제품을 팔았는데 제품이 생각보다 잘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이제 물건이 쌓이니까 뭘 하기 시작했냐면 명단 작성을 하잖아요. 성공에 팔던 게 들으니까 명단 작성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명단 작성해서 명단을 쭉 하는 다음에 전화를 막 돌렸는데 제가 생전 조리원에서 일주일 보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언니한테 전화를 하고 왜냐면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근데 그 언니가 해무임을 8박스를 사줬어요. 그런 식으로 물건이 팔려나가면서 또 소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약간 있긴 했지만 한 번 더 도전하자 해서 5월 하반기에 또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오늘 저랑 같이 총장 승급을 한 유지한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이제 제 자측에 원래 달려 있었는데 사업은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그 어린이집에 저희 언니가 그때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맡기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형부가 또 저희를 뜯어 말린다고 계속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왔다 갔다 그 집에 애를 맡기고 출근하고 다시 애 찾으러 갔다가 오고 이제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저희 형부가 이제 애터미에 대해서 쭉 강의를 들어보더니 형부도 한 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5월인가 6월인가 그쯤 형부가 나왔어요. 나오고 저희 언니네 부부는 이제 네트워크를 좀 해봤던 분들이세요.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서 나오자마자 직급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좌측에 이제 세일즈마스터가 두 명이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 이때 아니면 다이아몬드마스터를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갈 수 있었겠지만 그냥 그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때 가야 된다 약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세일즈마스터로 갈 수 있어요. 세일즈마스터는 밑에 뭐 사람이 물론 사람이 많아서 함께 팔아줄 사람이 있으면 더 쉽겠지만 아무도 없어도 내가 팔면서도 갈 수 있는 게 세일즈마스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마스터를 보니까 내가 만약에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하면 나머지 내 파트너들은 500만 포인트가 아니라 250만 포인트만 해도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그때부터 직급에 눈을 뜬 거예요. 아 나는 500만 포인트에서 직급 갈 수 있으면 무조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세일즈마스터도 그렇게 해서 가는데 만약에 500만 PB에서 다이아몬드마스터 샤론 로즈마스터 갈 수 있으면 무조건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제 좌측에 세일즈마스터가 두 명 이상이 나오면서 우측에 두 명만 되면 갈 수 있겠네? 포인트 계산해보니까 750만 포인트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500만 포인트 하면 250만 포인트 할 사람만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안 알려줬어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측에 사실 파트너가 한 명도 없었어요. 나온 지 왜냐하면 한 달 반 밖에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파트너가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측에 사람들 오는 센터에 초대하시는 분들마다 보상 플랜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하면 세일즈를 가는데 제가 250만 포인트 해드리면 가실래요?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가시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도전을 하게 됐어요.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세 명은 된 거야. 세일즈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상 플랜을 설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걔한테 뭐 세일즈마스터를 설명한다고 알겠어요. 시스템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친구가 애터미 제품만 쓰고 있던 친구였어요. 오토 소비자였어요. 그냥. 네 통장으로 돈이 들어갈 건데 100만 원이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네가 양심이 있으면 물건 좀 많이 사라. 그러고 끝났어요. 제가 그 친구 좌우로 다 해줄 생각으로 어쨌든 그런데 그 친구가 한 60만 PV 정도가 물건을 샀고 제가 이제 또 갑자기 세일즈마스터 가게 된 그분도 좀 돕고 하면서 어쨌든 다이아몬드마스터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좀 직급의 눈을 많이 떴던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마스터가 되고 나서 제가 바로 쉰 게 아니라 오토 세일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또 다이아몬드마스터 마무리 하자마자 다음 분기에 세일즈 도전을 또 했어요. 그리고 7월 상반기까지 제가 세일즈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첫 출근해서 4월 하반기 5월 상하, 6월 상하, 7월 상 6번을 중간에 다이아도 한 번 하고 계속 직급 유지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하반기에 또 유지를 하려고 보니까 물건이 너무 많이 쌓이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건을 좀 다 소진을 좀 하고서는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7월 하반기에 쉬었어요. 유지하는 걸 쉬면서 집에 이제 쌓여있는 물건들을 다 팔고 다시 유지를 하자. 근데 다 못 팔았어요. 다 못 팔아서 8월 상반기도 또 쉬었어요. 또 쉬면서 집에 이제 쌓여있던 물건들을 다 소진을 하고 또 직급 유지를 할 수 있는 금액을 마련을 해서 8월 하반기부터 또 유지를 했는데 재미있는 건 제가 첫 세일즈 유지를 할 때랑 8월 하반기에 세일즈 유지를 할 때랑 다른 점이 있었다라는 거. 뭐냐면 한 4개월, 5개월 정도에 변하잖아요. 제가 파트너가 나온 거예요. 소실적에. 파트너가 나왔고 오토 소비자들이 생기면서 제가 해야 할 것보다 좀 덜 해도 세일즈 유지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잘했던 건 뭐냐면 250만 포인트를 딱 맞춰서 세일즈 유지를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매출이 이렇게 올라오면 무조건 맞췄어요. 30대 30을. 맞출 수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도 사고 오토 매출도 올라와서 20만 포인트가 됐는데 그 다음날 40만 포인트면 전날로 30만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250, 250으로 세일즈가 된 게 아니라 이제 300 이렇게 넘어가면서 세일즈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일즈 유지하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에는 본인이 250, 250을 다 하면서 세일즈 유지를 하지만 점점 자연 매출이 늘어나다 보면 250 할 게 200, 150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한 50만 피비만 해도 세일즈 유지하셨으면 그것만 해. 그러다가 넘쳐. 넘쳐서 오토 세일즈가 되면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토 세일즈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250 딱 맞춰서 세일즈 유지를 할 생각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하면 후원 수당을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파트너 수당을 맞춰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300, 어느 날은 350 이렇게 넘쳐가면서 세일즈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쉽게 수월하게 세일즈 유지가 됐을 때는요. 그때부터는 다이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다이아를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세일즈를 제가 항상 딱 두 명을 두 명, 두 명을 맞춘 게 아니라 미팅을 하다 보면 한 명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가지마나 다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물어봤어요. 한 달에 한 번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두 달에 한 번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전후반기로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근데 그때 당시 제 파트너들 중에서 전후반기로 세일즈 유지를 원하는 분은 없었고요. 한 달에 한 번 유지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어서 저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그분을 도와서 세일즈를 시켰어요. 그분은 한 달에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이 사람, 저 사람 제가 또 찾아가면서 다이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그냥 안 하는 거고 파트너 세일즈만 보내는 거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빨리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트너들이 일을 하는 걸 보면 본인이 유지가 안 되면 또 후원을 안 해준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오토가 되면 또 일을 안 하고 멈춰 있다던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달 무언가 목표는 계속 있어야 되는데 세일즈 같은 경우는 나 혼자 목표를 잡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후반기로 계속 목표 잡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여러분들 혼자 목표를 잡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목표를 잡으면 전후반기로 어떻게 해요? 세일즈 네 명이 함께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오토로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샤론 루즈 마스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500만 PB만 할 수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250씩만 하면 돼. 그런데 가면 갈수록 많은 조직이 필요하죠. 쉽지는 않더라고요. 세일즈가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4명 필요하지만 샤론은 12명이 필요해요. 세일즈만, 다이아까지 아니면 16명. 스타마스터는요. 세일즈만 36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위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까지 하면 54명이 필요해요. 나와 동시에 함께 움직여줄 사람 그럼 동시에 함께 움직여줄 사람 말고도 또 다른 사업자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내산화의 사업자는 굉장히 많겠죠. 제가 이번에 도전한 로얄 마스터는요. 세일즈 마스터만 108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위에 다이아, 샤론, 스타까지 포함해서 162명, 나 빼고 최소 162명이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시에 보름 동안 도전을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쉬운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왕 임페리얼까지 다 보여드릴까요? 몇 명이 필요한지. 크라운 마스터는요. 세일즈 마스터만 324명. 그리고 이제 250만 PB가 486개가 필요한데 그래서 나를 빼고 필요한 사람 수가 484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동시에 도전해야 될 사람이 이만큼이고요. 내가 딱 484명의 파트너만 있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림이 딱딱딱딱 맞아야 되는데 실제 크라운 마스터님들은 산하의 사업자들이 몇 천명이 될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임페리얼 마스터 같은 경우는 세일즈 마스터만 972명이 필요해요. 세일즈 마스터만. 필요한 250만 PB 개수가 1458개.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수는 1456명이에요. 최소 나와 함께 동시에 직급 도전을 하는 그리고 그림이 딱 그 그림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한쪽으로만 몰려있어도 안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만 1456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그 그림으로 임페리얼 밑에 크라운 크라운 밑에 좌우로 로열 로열 이 밑에 스타스타 이런 그림으로 쫙쫙쫙쫙 됐을 때 이만큼 실제로 임페리얼 마스터님은 그 산하의 사업자가 5천명에서 1만 명 이상 사업자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어마어마한 이덕우 임페리얼님께서 맨날 빅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정말 빅빅빅 비즈니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이 각자 그 직급 때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저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좀 여러분들에게 회사 그리고 군대랑 연결시켜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 동생이 저랑 이번에 라방 주제 뭐 할까 이제 상의를 하다가 이제 직급 도전했으니까 그런 거 직급 끝나고 나서 후속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 동생이 제 동생 남자니까 군대랑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세일즈는 2등병인 것 같아. 다이아는 1등병, 샤론은 상병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게 맞아? 저희 남편이 애터미 사업을 같이 하니까 완전 딱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회사 버전과 군대 버전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세일즈 전 단계가 있죠, 우리가. 우리가 처음부터 사업자로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어도 사업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세일즈예요? 에이전트죠, 보통은. 에이전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로 따지면 훈련병, 훈련소를 갔다가 그 다음 자대 매체를 받죠. 2등병이 되잖아요. 훈련병 시절, 회사로 따지면 인턴 시절, 수습. 인턴 시절. 그게 아마 사업을 시작하기 전 에이전트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인턴 같은 경우는 인턴을 통해서 이 회사가 나한테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보고 내 미래를 맡겨도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인턴 마치고 이 회사에서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훈련병은 훈련병 기간 동안 저희 남편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일반인 껍질을 벗겨내고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배우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내가 정말 딱이네. 우리 세일즈 마스터 가기 전에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 에터미인으로 거듭나야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려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건 것 같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도 일단 사업을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알아보시면서 내가 에터미를 할 수 있을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배워나가잖아요. 그래서 훈련병이 보통 예전에는 8주였는데 요즘에는 6주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거의 두 달 정도 되잖아요. 두 달 정도 에터미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내가 에터미에 들어온 지 시스템에 올인한 지 두세 달이 되었다면 저는 세일즈 마스터 도전 준비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작하자마자 도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 저 세일즈 마스터 하고 싶은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저는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내 밑에 자연 매출 하나도 없고 스폰서도 안 도와준다면 내가 과연 500만 포인트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만약에 저처럼 미리 달려있던가 아니면 내 밑에 파트너가 나왔던가 아니면 그래서 밑에서 100대 100 정도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던가 한쪽에서 200만 포인트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던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500만 포인트가 아니라 300만 포인트만 해도 돼. 내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300만 포인트를 할 수 있을까? 혹은 에터미를 한 지 오래돼서 좌우 합해서 한 300 이상 올라와. 그럼 내가 200만 포인트만 하면 세일즈 마스터인데 이걸 할 수 있을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해보시자는 거죠. 500만 포인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앱솔루트 50개. 지금 키트가 있죠. 트로 하면은 키트 8개, 8개에다가 키트 16개에 앱솔루트 2개 팔면 돼요. 키트 8개가 240만 비비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키트가 있을 때 직급 도전 다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만약에 스폰서가 도와준대. 한쪽 도와준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키트 8개만 팔면 되는데. 이거 거절하면 바보죠. 그런데 어떤 분은 50만 PB도 두려워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00만 PB도 두려워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300만 PB, 400만 PB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분들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답은 없다라는 거죠.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만약에 500만 PB를 해내고 이 500만 PB에 대한 물건을 열심히 전달한 사람은 오토 세일즈. 이걸 계속해. 이번 달에도 하고 다음 달에도 하고 그다음 달에도 해. 3개월, 4개월 안에 오토 안 될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한테 물건을 전하고 관리를 하는데. 제가 4월에 직급 도전을 했을 때랑 8월에 직급 도전했을 때 달랐던 게 파트너가 나오고 오토 소비자가 생기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그런데 저는 그걸 줄여서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은 계속 한 거예요. 최대한.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직급 유지가 저도 되고 제 파트너들도 되고. 저는 그게 사업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 하시고 싶으면 마케팅 플랜을 파셔야 돼요. 마케팅 플랜을 파셔서 이 마케팅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게 최고의 전략을 뽑아낼 수 있고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회원 가입하고 바로 다음 달에 세일즈 마스터 도전하고 그다음 달에 또 세일즈 마스터 도전하고 이번에 다이아 도전을 하셨는데 그분도 4개월 만에 가신 거예요.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직급 도전을 하려고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의 목표가 있는데 직급 도전을 계속 해야지만 조직이 커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조직을 키워가시면서 애터미를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급 도전의 시작에는 여러분들의 목표와 내가 이걸 왜 해야만 하는지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과연 직급 도전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이 준비 과정에서 내 파트너들 샤론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들과 미팅을 하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각 다이아몬드 마스터 밑에 세일즈들 함께 만나주면서 이들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직급 도전 중에 어떻게 누구한테 물건을 전달할 것인지 명단도 뽑아보고 누구한테 어떻게 가서 어떤 제품을 공략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뽑아보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직급을 도전하고 난 후에 세일즈마스터 분들이 제품을 수월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 같은 걸 조금 만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키트를 좀 많이 내리셨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키트를 보면 아홉 가지 물건이 아홉 개예요. 키트가 아홉 가지를 한 번에 팔기 힘드신 분들은 나누라 그랬어요. 건강기능식품 추천 해모임, 홍삼단, 유산균 그래서 해모임에다가 홍삼단 넣고 따뜻한 물 타가지고 해웅당창 타서 이제 우리 스타마스터님 중에 한 분은 거기에 이 건강기능식품 해모임, 홍삼단, 유산균을 구매하시는 분한테 원당을 한 봉지 선물을 드릴 테니까 이거 한 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해웅당차 타서 드시고 유산균 한 번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거 팔게 하시고 또 앱솔루트 이브닝 케어 같은 경우는 앱솔루트 이브닝 케어를 구매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팩 프로모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맨 밑에는 일반 생필품이에요. 이거는 다 합해도 3만 원 정도밖에 안 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주변의 분들한테 강매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제품을 키트를 통으로 못 팔면 일단 내리신 분들은 쪼개서 팔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물건을 잘 파는지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앱솔루트를 잘 파시는 분들은 앱솔루트로 많이 내려놓으시면 되고 시너지를 잘 파시는 분들은 시너지를 많이 내려놓으시면 되고 해모임을 잘 파시는 분들은 해모임을 많이 내려놓으시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전략을 한 번 세워보세요. 세워보시고 평소에 직급 도전을 하지 않을 때도 전략적으로 내가 어떤 소비자가 많으면 좋을까요? 해모임 앱솔루트 시너지 이렇게 PV 비율이 높고 큰 소비자가 있다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청정기를 몇 대 팔았어 그럼 직급 도전할 때는 이분들한테 청정기 필터를 이번 기회에 좀 사놓으시는 게 어떠세요? 해모임을 원래 드시는 분들이 있어. 이번 기회에 해모임 4박스 4박스 아니면 10박스 사라고 하든가 나 좀 도와주라. 원래 어차피 해모임 먹으니까 내가 그럼 선물 좀 줄게. 이렇게 평소에 내가 소비자를 좀 많이 만들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직급 도전한테 그런 소비자들한테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급을 도전하면서 어떻게 갈 것인지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걸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도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훈련병 단계 인턴 단계가 에이전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일즈 마스터는 저희가 군대로 따지면 이등병 회사로 따지면 일반 사원 정도에 속할 수 있겠죠. 이등병이 하는 일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갓 훈련소를 나와서 군대를 제대로 경험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이등병이래요. 그러면서 이등병은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대요. 자기 생각대로 내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돼? 음 자기 생각대로 하면 맞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대요. 시키는 대로. 그리고 시키는 게 이해가 안 가도 해야 된대. 회사로 치면 일반 사원이라고. 그런데 사실 물론 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스폰서들을 믿고 좀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세일즈 마스터라면 당연히 다이아몬드 마스터까지 가보신 분 샤론 로즈 마스터까지 가보신 분들의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험이 분명히 도움이 되고 조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일즈 마스터라면 믿고 가는 거예요. 스폰서가 같이 직급 도전 해보자 그러면 같이 해보는 거고 그게 좀 두렵더라도 한 번 세일즈 마스터 도전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내가 물건을 스폰서가 조금 도와주고 내가 좀 많이 했어. 250만 pb라는 게 아니라 한 300, 400만 pb를 했는데 물건을 보름 만에 다 팔았어. 그러면 아 다 있다. 끝. 나 이제 세일즈 마스터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하반기에 스폰서가 안 도와져도 또 해봐야 돼요. 또 해봐야 되죠. 이번에 제 파트너 중에 11월 상반기에 세일즈 마스터가 되신 분이 있어요. 뉴 세일즈 마스터가. 근데 그분이 직급 마감을 하기 전에 이미 다 팔았어 물건을. 다 팔고 룰루랄라 놀고 있으면서 저는 하반기에 또 유지할 거예요.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다 같이 갔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한쪽으로 도움을 받고선 가셨는데 하반기에 또 할 거라고 또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반기에 몽땅 직급을 가서 하반기에 또 가실 분이 없는데 그래도 혼자 좌우를 다 하셔야 되어도 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고민을 하시다가 아 그래도 해야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러면서 그분이 한 이틀, 삼일 만에 물건을 되게 많이 파셨더라고요. 한 50만 포인트 대 50만 포인트 이상이 올라와서 제가 일주일 만에 100대 100 이상 넘기면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혼자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속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좀 유심히 지켜볼까요? 안 볼까요? 유심히 지켜보죠. 세일즈 마스터라도. 세일즈 마스터라도 자세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지금 카톡방이 올랐는데 5일밖에 안 됐잖아요. 벌써 100대 100이 넘으셨어요. 다 팔아서 매일매일 팔아서 매출치고 팔아서 매출치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남자분이십니다. 여자분이 아니라. 어떤 남자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라서 팔 데가 없어요. 아닙니다. 남잔데 잘 파십니다. 이건 남자고 여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지. 저는 이분이 좌우로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세일즈를 끝내버렸으니까. 한쪽만 했을 때. 그래서 혼자 좌우를 다 할 수 있으면 위에서 직급 갈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라도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빨리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도전을 하고 계속 세일즈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도움을 받아서 갈 생각만 하면 도움을 안 받으면 갈 엄두조차 못 낸단 말이에요. 이제 스폰서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만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직급이라는 게 무조건 좌우를 딱딱 맞춰서 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본인 직급 유지가 안 되면 또 내려놔버려. 그럼 산하가 안 커요. 제가 파트너들한테 후원해서 국장 유지를 시키면 제가 스타 유지를 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한 명이 간다 그러면 후원을 해요. 왜? 계속 그렇게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직급 유지가 돼요. 되는 타이밍이 있고 그게 몇 개월에 한 번 맞다가 이제 전후반기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요. 내가 직급 갈 때는 후원하고 직급 안 갈 때는 냅두고 있잖아요. 그럼 오토가 되게 느려져요. 내 직급 유지와 상관없이 후원도 해야 되고 물론 전부 다는 후원은 너무 많으니까. 저한테 평소에 상담을 많이 하시고 제가 그 개보도를 잘 알고 있고 이 정도 후원하면 이분이 이 정도는 가실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서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좀 후원을 하면서 보내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샤론 유지를 시켜야 될까. 그리고 제가 총장 유지를 못해도 누구를 스타 마스터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손해보면서까지 하는 것도 안 되지만 지금의 당장 이익이 좀 안 되더라도 멀리 봤을 때 이득이라면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임페리얼까지의 그림을 항상 그려요. 항상 그리면서 지금 내가 당장 스타 유지 되고 로열 유지 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타 유지 로열 유지가 안 돼도 누구를 어떻게 키워야 내가 언제쯤 되면 오토로 스타 유지가 되겠구나. 내가 언제쯤 되면 오토로 로열 유지가 되겠구나. 이런 걸 그려보는 거죠. 어쨌든 세일즈들은 회사로 치면 일반 사원 그리고 군대로 치면 이등병 정도에 가깝지 않을까. 애터미에서 세일즈는 이제 쌓여있는 내 제품 제품이 쌓여있어요. 세일즈 갔으니까. 세일즈 판매원 판매하는 사람 판매사잖아요. 세일즈 마스터 한국말로 판매사잖아요. 판매하는 사람 세일즈 마스터는요. 세일즈 마스터 가면서 산 내 제품이 여러분들 자본이에요. 그럼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영업으로 또 끝나도 안 돼요. 제품 팔고 땡 팔고 땡 팔고 땡 하시면 안 되고 제품을 팔고 누구한테 어떤 제품을 팔았는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재구매를 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정도는 재구매를 나로 인해서 하게끔 그리고 이 사람 입에서 이 제품 너무 좋아요 라는 소리가 나와야 돼. 그런 제품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있으면 그때부터 이 제품을 확장시킬 수 있어요. 자 산하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새로운 소비자를 선택하는 것과 기존 소비자한테 쓰는 매출을 늘리는 것 볼륨을 늘리는 것 그러니까 마트 체인지를 시키는 거죠. 근데 하나의 물건을 만족을 하면은요 다른 물건도 믿고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할 때 어차피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하려면 물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요 자 지금 애터미 사업 시작했는데 아직 세일즈마스터 안 가신 분들 전부 다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건을 들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건도 없이 사람 만나러 가. 회장님께서 들었잖아. 양쪽에 물건 잔뜩 들고 가라고. 일단 세일즈 도전하시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3개월 안에는 거의 팔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3개월 만에 다 팔았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세일즈 유지를 3개월에 한 번 하시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의 수입은 3개월에 100만원. 내가 두 달에 한 번 세일즈 유지한다. 그러면 두 달에 100만원. 근데 내가 세일즈 유지를 안 하면 두 달에 50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한 번 도전하시고 물건 다 소모될 때쯤 또 도전. 다 소모될 때쯤 또 도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세 달에 한 번 유지했다가 두 달에 한 번 유지했다가 한 달에 한 번 유지했다가 이 기간을 줄여나가시면서 오토 세일즈로 가시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유지가 수월하신 분들은 밑에 분명히 부업자나 사업자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자 다이아몬드 마스터는요. 군인으로 따지자면 1등병하고 비슷하라고 볼 수 있어요. 직장으로 따지면 대리 정도? 군대에서 1등병이 하는 일이 뭘까요? 1병은요. 군대가 뭔지 대충 알아. 군대가 뭔지 대충 알면서 이제 2등병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일도 하겠죠. 1병도 2병처럼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1병 관리도 해야 돼. 다이아도 아직 다이아가 오토 세일즈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판매를 해야 돼요. 판매를 하면서 또 내 밑에 조직 관리도 해야 돼. 파트너들 관리도 해야 된다고요. 회사로 따지면 대리급 정도 되는데 대리라도 아직 경험을 더 쌓아야 될 시기예요. 제가 이제 남편한테 1병이 주로 무슨 일을 해라고 물어봤더니 1병이 2를 주거라고 한대요. 아직 2병은 하지만 일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1병이 오히려 일이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일즈보다 다이아몬드마스터가 일이 더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나 이제 다이아몬드마스터 됐으니까 세일즈도 왜 이렇게 지들이 알아서 못해 진짜 짜증나 죽겠네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많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면서 세일즈를 가르쳐야 돼요. 세일즈 한 번 띡 대고 다이아몬드마스터 갈 때까지 한 번도 세일즈 유지를 안 했어. 그다음 다이아몬드마스터 된 다음에 내 파트너 세일즈가 나왔을 때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파트너들이 저랑 상담하면 배울 게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직급 도전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도 해봤어요. 이런 걸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일즈 한 번 가고 다이아몬드 갈 때까지 안 가. 그러다가 다이아몬드 가. 그다음 샤롬 갈 때까지 안 가. 그러다가 샤롬 가. 그다음 샤롬 딱 두 번만 더 유지하고 그다음 스타 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요. 상담이 잘 안 돼요. 잘 몰라요. 방향을 정확히 잘 못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들하고 상담할 때도 직급 높은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직급 도전 유지 경험이 많은 스폰서들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담이 잘 돼요. 그분들이 그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조금 생각을 잘 하시면서 직급 도전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샤롬 로즈 마스터는 그럼 뭐냐. 샤롬 로즈 마스터는 군대로 치면 상병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로 따지면 과장. 상병이나 과장이 보통 1병, 2병 대리, 일반 사원들한테 지시를 가장 많이 내리죠. 내가 어떤 지시를 내리려면 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병, 2병 과정을 잘 거쳐야 되고 일반 사원 대리 과정을 잘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지시도 많이 하면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상병 같은 경우는 아래로는 2등병, 1병을 관리해야 되고 위로는 또 병장을 보필해야 돼요. 과장 같은 경우도 아래는 일반 사원 그리고 대리 관리해야 되고 위로는 또 부장을 잘 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팀의 리더 역할을 하면서도 위아래로 좀 관리해야 될 게 많은 다이아도 일이 많고 샤롬도 일이 많은데 일의 종류가 약간 달라지는 거 샤롬까지 바쁜 게 맞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오토 다이아까지가 제일 바빠요. 지금 판매사인 분들도 바빠 죽겠죠. 점점 일이 많아져요. 처음에 내 제품 관리만 하면 되고 내 재고 관리만 하면 되고 내가 직급 가는 데만 집중하면 되는데 내가 다이아 갈 때는 세일즈들이 어떻게 가는지 집중해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물건이 쌓였는지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은지 무리해서 가는 건 아닌지 이런 거 다 생각해봐야 되죠. 내가 샤롬이 가면 스타마스터님들이 하는 이야기들 스타마스터들은 물건 팔고 할 시간이 없어. 강의도 많고 조직도 더 많고 스타마스터님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일을 중간 리더인 샤롬로즈마스터가 해줘야 되면서 세일즈 다이아들의 일도 다 하나하나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샤롬이 거의 한계치에 와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스타마스터는 부장쯤 되지 않을까요? 총괄이죠. 총괄. 그 부의 총책임자고 스타마스터 이상부터는 일반 병과 비교하기보다는 진짜 리더가 되어서 산하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찐 리더가 되어야 하는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로열 이상들은 회사로 따지면 간부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무이사나 상무 뭐 이 정도 간부급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임페리얼은 대표 회사의 대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임페리얼 마스터를 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최소 1500명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함께 하는 사람이 근데 함께 하는 사람 말고 그 외의 사람을 생각하면 이 밑에 수천명 수만 명의 사업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표를 보여드렸을 때 제 파트너분이 되게 감동하면서 본인이 삼성 계열사에 다녔었는데 자기가 애터미 하기 전에 가장 존경하던 분이 자기 회사 CEO였대요. 그래서 자기 회사가 천명 정도가 직원이 있던 회사였대. 근데 임페리얼 밑에 이렇게 많은 사업자가 있는 걸 보면서 이거 진짜 빅비즈니스네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간다면 엄청나게 큰 기업의 CEO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여러분들 가슴 속에 와 닿는다면 여러분들이 세일즈 마스터 도전하는 거 그게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는 길의 첫 걸음이고 저는 세일즈 마스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세일즈 마스터 도전을 많이 만드는 게임이에요. 우리 일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앞으로 가볼게요. 자 결국 샤론이 가려면 그 밑에 다이아 다이아 밑에 세일즈들이 있으면 다이아가 되는 거고 밀려가는 거예요. 스타마스터 역시 스타 밑에 샤론 샤론 밑에 다이아 있지만 다이아 밑에 다 세일즈들이야. 결국 세일즈들을 많이 많이 조직도에 맞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임페리얼까지 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제일 잘 알아야 돼요. 오토세일즈까지 가는 길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임페리얼까지 가는 게 껌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밀려서 오토세일즈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오토세일즈 가봐야 되겠어요? 내가 세일즈를 가보고 유지를 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오토세일즈까지 갈 수 있을지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요. 제가 애터미는 파이프라인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토세일즈 마스터는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이 하나 만든 오토세일즈 마스터라는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드는 건데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 사람이 생기는 거다. 파이프라인 하나를 오토세일즈가 되는 그 파이프라인 하나를 내가 제대로 만들어 보신 분들은 4명한테 어떻게 하면 오토세일즈라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알려줄 수 있겠지만 누가 내 오토세일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준 사람은 내 밑에 세일즈들한테 어떻게 안내를 해주겠냐고요. 어떻게 알려주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세일즈가 되신 분들은 이제 파트너, 세일즈 만드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하다 보면 내가 오토세일즈 되고요. 내가 오토세일즈 되신 분들은 다이아 도전하면서 밑에 오토세일즈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오토다이아가 되면서 밑에 다이아들을 보내봐야 되겠죠. 결국 내가 가본 길을 안내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일즈 가면서 그냥 무작정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누구한테 어떻게 집어넣어줄까? 어떻게 집어넣어주면 가장 점수를 많이 맞게 해줄 수 있을까? 누구를 깨워낼 수 있을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세일즈 도전하신 분들은요. 무조건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림 그리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안되더라도 그림을 그리시면 일하는 방향이 달라져요. 계속 한 사람만 붙들고 있다가 내가 다이아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두 명 두 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한 사람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찾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급 도전 과정 중에서 느끼고 배우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만 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세일즈 마스터 도전을 스스로 혼자서 해낼 수만 있다면 임페리얼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똑같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임페리얼까지 가는 능력이 세일즈 마스터 도전하는 능력과 같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일즈 마스터를 누가 가자고 해서 가본 사람이랑 내가 스스로 가본 사람이랑 다르다는 거지. 내가 스스로 가본 사람은 스스로 능력 발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 샤롱 갈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가자고 할 때만 가본 사람은 혼자 계획을 못 세요. 오늘 제 라방을 들으신 분들은 스폰서 직급에 맞춰서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면서 나만의 계획도 왜? 큰 직급으로 갈수록 계획이 자주 없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면 내가 3개월에 한 번 샤롱 유지해. 그럼 내 밑에 다이아도 3개월에 한 번 샤롱 유지해. 내 밑에 세일즈도 3개월에 한 번 샤롱 유지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이 빨라지실 겁니다. 무리해서 시키라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방법을 찾고 함께 명단을 보고 누구에게 제품 전달할지 전략을 세워보고 이런 미팅을 끊임없이 하시라는 거예요. 직급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미팅을 하시라고. 세일즈 해보실래요? 하세요. 이게 아니라 왜 도전을 해야 되는지 왜 하고 싶은지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미팅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면 정말 성장하는 그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말고도 유튜브 하시는 리더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냥 경험을 나눠드리는 거지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받으시고 그거를 어? 진짜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내 사업에도 적용을 해볼까?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고 아니면 또 버리셔도 돼요. 사람마다 각자 라인마다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에텀이라는 사업에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굳이 매뉴얼을 따지자면 회사 거 본사 매뉴얼이 기본 그게 기본이고 거기에 성공의 8단계 에이코 리스트 같은 거는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매뉴얼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의 방법은 라인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할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취할 건 취하시고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연말 그리고 또 연초에 직급도전 앞쪽 계시는 분들 준비 잘 하셔가지고 모두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우리 소중한 사랑의 꿈 이뤄지는 그날까지 나 여기 그대 함께 사랑으로 노래하리라 나 여기 그대 함께 soir 놀이 감사합니다.